안녕하십니까 태곤입니다 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느냐 노년동에 있는 한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나와 있느냐 하면은 오랜만에 친구랑 펑고 받은 영상 예전에 보셨죠? 아까 펑고를 한번 받아보는데 요즘 야구가 너무 안돼요 제가 그래서 펑고 받는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저의 문제점이 뭔지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그러면 펑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분들과 같이용 스타토 글러브가 내게 아니라서 이게 자 원아웃 브렌즈 브렌즈 오 아우 핀다 오 아 2 2 3 3 2 1 2 1 2 2 아우! 어! . . 연기까지 꺼내면 오 오 아 이거 카메라 돌렁거린다 아 이거 아 이거 밥 먹었어 둘, 셋 셋 여기 빠르게 못하지 둘, 셋 아 진짜 셋 셋 셋 넓 셋 셋 넓 셋 넓 으 으 이상해 왼발이 안주기 으 으 에이 으 에 아 으 으 에이! 에이! 갈비 나갔어 갈비 갈비 먹어도 괜찮다 에이! $- 아 SEC 그래 이거 풍부 깜짝 잦 아직 mich . 쇠. 오, '. 아우. 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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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이야 오우 뭐 돌보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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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글받았습니다 저의 문제점이 뭘까요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오늘 같이 해주신 원희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스타일 사장님 인사드리고요 원희는 인사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워서 못하겠네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